국내 벤처 신화의 상징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됐죠.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인데 최근 잇따른 카카오톡 장애와 카카오 택시 논란, 또 포털 다음의 몰락 김 위원장의 구속까지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김범수 경영세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네이버와 함께 IT 플랫폼의 양대산맥인 카카오 그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고 작은 이슈에 선장까지 이른 카카오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세 차례 장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가운데 또 악재가 터진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 가맹택시가 다른 앱으로 호출을 받아도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플랫폼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국가대표 포털이었던 다음도 추락했습니다. 경쟁사 네이버가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구글은 물론 빙에도 밀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급격한 인수와 합병 등 문화발식 확장이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기업의 룰이 적용되지 않고 통제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카카오 그룹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